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?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하나 추가 좀 해주세요 아프면... 자, 처음부터 다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쌀국수면 이렇게 좀 면이 얇아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흐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맛이 조금 더 담백한 거야 향신료 같은 고수 같은 게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뭐 그 맛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면이 우리나라 쌀국수면 보다도 좀 더 얇은 것 같거든요 근데 입에 넣으면 싹 없어져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상당히 먹기가 편하네요 아 너무 좋다 소고기 양파 볶음 조금 아쉬운 건 고기 함량이 부족하네 음... 아 이것도 맛있네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약간 짭조름하기도 한데 아주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딱 좋아요 소스가 상당히 맛있어서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가볍게 4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 큰일 날뻔했다 지금 오늘 그만 먹을까 했는데 망고 싱싱할 때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안 익었으면 맛있어 맛있어 큰일 났는데? 다 먹을 수 있겠는데? 망고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확실히 잘 고른 것 같아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유리할까? 내가 깎으면서 먹는 게 유리할까? 한 번에 먹는 게 누가 깎아주고 내가 먹으면 참 좋은데 원래 이 룰이 누가 깎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럼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깎고 깎아주고 깎아주시는 걸로 자 아우 이것도 맛있네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참 맛있다, 망고. 그만 드시면 안 돼요? 아니,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그만 먹으라는 소리가 나올구나, 이제. 고맙습니다. 많이 먹어야 하는데 개수가 몇 개 없네. 망고 많이 먹어도 뭐 문제는 없어요? 결치면 치료하고 복통이나 식체 복부 팩만 해줘. 복부 휘만은 아니고. 그래도 팁이 나오는데 나 이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? 나 오늘 알았어, 내가 양이 많은 거. 아, 좋다, 이거. 아, 여기구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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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푹 투기 기사님 추천. 여기는 인터넷으로 뭐 찾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숨겨진 맛집 같아, 숨겨진 맛집. 일단 보시면 현지 분들이 상당히 많죠. 이 집이 아침에만 이렇게 쌀국순이 팔고 아침에 늦으면 못 먹는다고 해서 일찍 와봤는데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보시면 굉장히 색이 진해요. 색으로 보면 거의 무슨 불고기 국물 같은 진한 색이 나거든요. 그만큼 이게 고기 함량이 좀 높지 않을까. 정말 진하네. 이게 일반 쌀국수인데 일반 쌀국수 치고도 우리나라 국물보다는 훨씬 진한 것 같아. 이게 이 집만의 특제 쌀국수? 확실히 국물 색이 다르죠. 국물만 먹었는데 이 집은 맛집이에요. 이걸 먹고서 그냥 쌀국수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더 맛이 강해서 쌀국수를 먹고서 여기만의 특색 있는 쌀국수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고수향은 별로 없고 민트향이 되겠네요. 좀 은은하게 나는 게 냄새도 굉장히 맛있네요. 면이 얇고 저는 쫄깃쫄깃한 것보다는 그냥 끊기는 게 좋은데 이거 툭툭 잘 끊기고 상당히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오늘도 많이 먹을 것 같네. 맛있네. 쌀국수 하나 끝냈고. 이 집만의 특제 쌀국수. 그냥 쌀국수보다 훨씬 진한 맛이 나거든요. 갈비찜 고기나 국물을 한국자 퍼서 위에 올려놓은 것 완전. 고기도 굉장히 푹 익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. 여기에 고기가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안골트립과 딱 맞는 아침 식사네. iejmbchen의 국물을 promise. 산보지 같은 식사네. 국물. 맛있네. 이건 꼭 드셔보자. 탄보지아에서 살고 싶다. 고추가 좀 매울 것 같긴 한데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매워 원래 그래도 좀 먹는 편인데 이거 너무 매워 아 좋다 딸기 우유 일단 색이 이쁜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넣어 아 좋다 아침에 만 원도 안 되는 돈 주로 다 먹을 수 있네 도장보다는 사실 한국감은 이 맛을 못 볼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권이 더 준비되어 있나요? 이거 부족한데 여권 이거 부족한데 여권 뭐지 또